7월 23일 목요일 윈TV 속보입니다. FBI는 관련 정보를 수년간 수집해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초기부터 이런 내용을 보고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중국 정부가 기업과 대학 등에서 미국의 지적재산을 도둑질해온 행위를 추적해왔으며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등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국이 의학연구 결과물을 탈취하는 데 주로 활용했던 곳은 휴스턴의 텍사스 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중국계 교수 등 연구진 3명이 해당 센터의 성과를 중국으로 빼돌리다 적발돼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중국 정부가 과학 인재 모집을 위해 진행해온 천재 프로그램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FBI는 당시 중국의 천재 프로그램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강탈과 경제적 간첩 활동을 통해 미국의 기업과 대학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묘사했다고 전합니다. NBC는 다음으로 중국이 이곳을 석유산업 관련 스파이 기지로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휴스턴은 석유 자원이 풍부한 텍사스를 대표하는 도시일 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석유 회사들이 몰려있는 석유산업의 메카입니다. 중국 정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특히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석유 매장이 풍부한 지역을 어떻게 탐사하고 확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전합니다. 이 같은 스파이 활동에 컨트롤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휴스턴 총영사관이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던 때 휴스턴 총영사관의 주요 외교 임무는 지역사회에 의료용품과 음식을 기부하면서 환심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마스크 외교는 한마디로 속마음을 위장하기 위한 가면 외교였던 셈입니다. 스티라엘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가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결정과 관련해 이곳이 미국 내 연구 결과 탈취의 거점으로 파괴적 행동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중국 외교시설에 추가 폐쇄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 내 중국 공관의 추가 폐쇄에 대해 언제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폐쇄한 곳에서 불이 났다고 알고 있다며 아마도 서류나 문서를 소각한 것 같은데 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검찰과 법원 문서에 따르면 지난주 시카고 훈볼트 공원 인근에서 24명을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대규모 체포 작전은 Operation Monticello's Revenge라는 작전명으로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되어온 80파운드가량의 헤로인을 추적해온 결과라고 알렸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일 7천 달러가량의 헤로인이 이 지역에서 거래되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오아의 육류 공장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은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타이슨 식품 측은 22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으나 검사 공개 기록법을 통해 드러난 것은 522명이 코로나에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오아 12개 공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직원의 숫자만 1,300명이며 2명이 사망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공장들은 사망자가 나온 뒤에도 공장 문을 닫지 않고 계속 공정을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사망률은 몇 주 내로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렛 지루와 보건복지부 차관은 7일 주기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비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다음 주면 병원 입원율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하루 약 77만 건의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확진 비율은 9.1%로 인구 대비로 생각한다면 전국적으로 그 숫자는 줄어들 것이로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스크 착용에 일반화는 이런 바이러스 하강 상황에 필수적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 워싱턴 DC가 주민들의 집 밖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달러, 한화 약 1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미 언론이 20일 전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집 밖에 나서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버스를 기다릴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세 이하 아동이나 음식물 섭취 중인 사람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인구 70만 명에 불과한 워싱턴 DC에서는 이날 102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지난달 4일 이후 최대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2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여러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며 예찬론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코우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전국에 걸쳐 연방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확진 414만 9천 220명 신규 확진 4만 8천 345명 사망 14만 6천 930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747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196만 1,011명입니다. 일리노이즈 확진 16만 6천 925명 신규 확진 1,624명 사망 7,367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0명입니다. 다음은 시카고를 포함한 카운티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시카고 확진 5만 8천 8명 사망 2,743명 쿠카운티 확진 4만 2,715명 사망 2,067명 레이카운티 확진 1만 1,159명 사망 4,338명 뉴페이지 카운티 확진 1만 627명 사망 502명 윌카운티 확진 7,925명 사망 3,338명입니다.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토털닷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